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 용도자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라오스 권국전선중앙위원회에서 선물을 드렸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판도왕짓 웅사 라오스 권국전선중앙위원회 위원장이 10일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방문하고 있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중앙위원회 대표단 단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최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연합위 4.1 인터넷 홈페이지에 김정은 세계의 초점이라는 표제 밑에 특집했습니다. 홈페이지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사진들을 모시고 김일성 주석의 환생, 김정은 시대의 개마,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이런 제목의 글들을 올렸습니다. 글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오늘 국제사회에서 특출한 풍모와 용도력을 지니시고 현대 정치가 군사가의 자질과 능력을 완벽하게 갖춘 청년 용도자로 공인받고 계시며 이미 현 세계의 10대 인물로 선정대신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지 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평양아동백화점 종업원 골기 모임이 11일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백화점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상품의 가지수와 질, 봉사계획 종룡을 구체적으로 여의하시고 은정어린 대책도 세워주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일건들과 봉사자들이 백화점 관리 운영과 봉사활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백화점을 아이들과 근로자들이 어느 때나 즐겨 찾는 장소로 행복의 웃음이 넘쳐나는 봉사기지로 되게 할 때에 대해서 그들은 강조했습니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됐습니다.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낙랑 봉합지법 공장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은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새겨안고 인민섭의품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공장은 오버이 상무님의 인민사랑의 발자취가 뜨겁게 깃돌이는 용광의 일표입니다.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인민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할 맹세를 담은 우리들이 서박한 편지를 보아주시고 사랑과 믿음의 침필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공당의 전체 정업원들은 용도자와 인민사회의 동지적 의리와 사랑에 담긴 침필을 받아안고 요양청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인민섭의품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킬 마음 안고 힘찬 생산 돌격전을 걸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의 큰 아픈 사랑과 믿음을 받아안고 새세기 산업혁명의 불빨 그 높이 제품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높게 한 기술의 신운동을 힘입게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의 호평을 받는 제품들을 더욱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백두산 선군 청년발전소 건설에 참가한 828 청년돌격대 관리국 운수기동여단 일대대 청년돌격대원들이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대표자회를 높은 노력적 성과로 빈내일 불타는 일념을 안고 1호 발전소 원재 건설에 필요한 걸제 수송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윤 전 기재의 대수가 늘어나는 데 맞게 이곳 돌격대원들은 수송 조직을 짜고드는 한편 자검 자수 사업을 자리해서 가동률을 최대로 높임으로써 내일 맡겨진 걸제 수송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르기즈 숫단에서 진행된 2012년 아시아 청소년 니스링 선수권대회에 참가했던 우리 선수들이 12일에 기국했습니다. 평양역에서 관계부문 일꾼들과 체육인들이 저국의 용예를 떨치고 돌아온 선수들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번 기르기즈스탄 비식기즈스탄에서 진행된 2012년 아시아 청소년 니스링 선수권대회에는 20여개 나라와 지역에선 400여 명의 선수 감독들이 경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이번 경기에서 자유용 니스링, 과전용 니스링, 뉴자리스링에 참가하였습니다. 뉴자리스링 50이 기록하면서 일등한 암등강 체육단 정윤수 선수입니다. 역시 뉴자리스링인데 43kg급을 일등한 김현경 선수입니다. 남자 자유용 니스링 42kg급에서 1위를 쟁점한 사유척단 김한송 선수입니다. 저는 이번 결승 경기에서 일본 선수와 맞다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조건이 이기한다는 결사의 과거를 가지고 싸워 이겨 구메달을 쟁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경기에서 단 한 점의 시점도 없이 맞다른 족수를 다 물리치고 1등에서 상대에 어르게 되었습니다. 라무색 공항업기가 휘날리고 애호가가 저학되는 순간 경기하는 장모님께 기쁨을 드렸다는 단 한 가지 생각을 하여 가슴을 붕지로 부풀었습니다. 저는 이번 경기에서 1등한데 자만하지 않고 훈련을 더 열심히 하여 세계세수권대에서 1등을 이겼습니다. 6.25-727 반미공동투쟁홀간의 처음에서 황해북도 안의 청년대학생들이 신천박물관을 참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시기 미제와 계급적 원수들이 신천땅에서 감행한 만행자료들과 증거물들을 돌아보면서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며 미제가 또다시 침략전쟁에 불을 지른다면 단매의 여정 내고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협을 일으켜야 말 불타는 결의를 다지었습니다. 나이기 전에는 오늘도 어머니를 애타게 부르며 또 자식들을 피타게 부르며 졸귀하던 우리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이 그 목소리가 쟁쟁이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하늘땅에 사무친 이들이 피타는 운한을 풀어줄 의무는 우리 새 세대의 청년들에게 있습니다. 나는 미제와 이명박 괴뢰도당이 이 땅의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온다면 이 승량의 머리들을 칼탕켜 쌓이고 쌓인 이들이 피타는 운한을 풀어주겠다는 것을 굳게 교류합니다. 7.4 공동성명발표 마운덜스의 점에서 스위스 조선위원회, 스위스 주체사상연구 서조가 6월 22일 공동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념 글을 올렸습니다. 글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북남관계를 정상화하고 저국통일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북남 협상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시련을 위해서 심려를 기울이신 데 대해 소개하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총비서의 저국통일 위협을 훌륭히 계승해 나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제1비서의 현명한 용도 밑에 조선통일운동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애국운동으로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남조선의 진보위원대와 민주로청, 평화와 동의를 여는 사람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7일 서울의 정부종합총사 앞에서 일본과의 군사협정체결책동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집회소 발언자들은 일본과의 군사정보포관보호협정과 호상군수지원협정체결에 이어 군사지침이 발표될 것으로 예정돼 있다고 밝히면서 리명박이야말로 철저히 리완용과 다름없는 매국노로서 즉시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박근혜와 새누리당도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집회소는 일본과의 군사협정체결책동을 전면 처리할 것을 요구해서 끝까지 싸울 의지를 표명한 교리문이 낭독됐습니다. 얼마 전 이란의 샘난주에서 위대한 예언자 7로 명명된 군사연습의 첫 단계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이란 이슬람교 혁명 근위대는 군사연습 과정에 최신형 지대지 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국내산 미사일들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사고리가 300km, 500km, 800km, 1300km인 미사일들은 중부 사막지역에 설치된 100여 개의 가상 목표물들을 성과적으로 타격했다고 합니다. 인디아의 아삼주에서 최근 큰 물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계속 내린 무더기 비로 강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재방뚝이 무너져 80여 명이 사망했으며 여러 개의 마을이 물에 떠내려가고 200만 명의 수재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여러 주들이 최근 강한 폭풍이 들이닥쳐 피해가 났습니다. 폭풍으로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300만 명 이상의 주민들에 대한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